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1월 8일 날 검찰 인사를 통해서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반장 등 정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던 그런 사람들을 내쳤습니다. 이어서 1월 23일에는 후속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서 현정 지휘관들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원래 추미애 장관의 전력이라든지 성향 그리고 계획에 따르면 현 정권을 대상으로 수사를 불려왔던 수사팀 전원을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유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시각각으로 여론조사를 행해왔을 테고 이 과정에서 수사팀의 완전 해체는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현 정권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을 그냥 유임시키는 쪽으로 절충안을 선택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의 보관은 지검장과 차장검사를 교체하는 것만으로써 현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날을 완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후일에 대한 걱정은 없는가? 문재인 정권은 정권 교체 이후에 직권남용제를 빌미로 삼아서 박근혜 정부의 많은 인사들을 투옥시켰습니다. 권력 남용으로 향을 살 수밖에 없었던 생생한 기억이 이어지니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가 강공책을 사용한 것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이 교체된다면 지금 검찰에 대한 강공책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그 밖의 청와대 다수의 인물들은 직권남용이라든지 수사방해 혐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지금 언론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여권 인사들의 상당히 많은 수가 권력 남용, 직권남용, 수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크게 무립수를 두는가? 이 점을 우리가 한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립수를 두는 이유를 알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대한 해법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나 다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다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압박을 계속 가해오는 그런 상황에서 내일은커녕 오늘 큰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급함과 위기감 때문에 무립수를 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월 24일자 중앙일보는 조광수 기자의 취재에 응한 한 전직 총장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시임 9일 만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인사권을 휘두르면서 전세가 역전이 된다.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수사방해라는 비판을 무시했다. 민심이 설령 이반되더라도 시시각각 청와대와 정권 실세 등을 향해 조여오는 검찰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거나 검사들을 주저앉히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처럼 직진했다. 바로 여기에 전직 검찰총장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검찰 수사를 방치하다가는 내일은커녕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과 긴박감 때문에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까지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위기감과 긴박감은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일까? 현재 진행 중인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근 단 한 건만 하더라도 관계된 사람들은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끈으로 감옥을 가야 되는 것이죠.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신이 울산에서 현직으로 있을 때 직접 만났던 송초로 울산시장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울산에 현직으로 근무할 때 송초시를 봤습니다. 자기는 선거에 8번이나 떨어져서 절대 출마할 생각이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같이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대통령이 시장 출마를 원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무조건 당선시켜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을까요? 선거 개입은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형사적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면 위로 노출되어 있는 사건을 하나 둘 챙기다 보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걱정보다도 전전근근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적합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뒷감당을 염두에 두겠지만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검찰을 그냥 앞하고 강공을 하고 보통 사람들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강수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결국 지금 검찰 공격과 검찰 압박에 치위부서는 법무부가 아닙니다. 청와대의 PK 친문 실세들입니다. 부산 경량의 친문 실세들, 친노 실세들이 가장 중요한 일종의 작전의 지휘부서고 청와대발 작전이 떨어지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검찰총장의 대들었던 지검장의 전화를 장시간 했던 그 전화 장시간 어디에 했겠습니까? 그 밤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검찰과 한판 승부를 벌리고 있는 겁니다. 진중근 교수 지적처럼 추미애는 꼭두각이고 PK 친문, 친노 세력이 파견한 아바타에 불과하다. 정확한 그런 지적인 거죠. 그럼 누군가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기 생각이 없는가? 후일에 대한 걱정이 없는가?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저것을 따져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힘든 또 다른 외골수 스타일의 인물들이 있는 것이죠. 뭔가의 필이 꽂히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뷰류에 추미애 장관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추미애 장관의 그런 과정을 보면 문재인 청와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국민들에게 이미 많이 보여줬습니다. 권력을 계속 잡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계속하여 보여왔고 앞으로도 보일 겁니다. 뺏기면 죽으니까. 이런 점에서 사회로 청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이 승리하면 지금까지는 상당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국민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정당화시키고 강행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보시는 분들은 정말 사회로 청성이 중요하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